염숭함이 흐르는 가운데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지는 공간. 자, 우리 제자들은 배운 대로 잘 먹고 있나요? 생각보다 되게 맛있다. 걱정 많이 하고 왔거든요. 음식 안 맞으면 고생 좀 하겠구나 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.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었어요. 저는 향실로 이런 거는 부담이 없어서 잘 먹었어요. 맛있었어요. 되게 맛있더라고요. 한참 음식은 뭔가를 되게 막 싱겁고 막 이렇다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감이 정말 딱 좋았어요. 이 나물 막 이런 것도 너무너무 맛있었어요. 하루 야채가 진짜 맛있었어요. 진짜 딱 입맛이에요. 하루 야채가 진짜 맛있었어요. 하루 야채가 진짜 맛있어. 하루 야채가 진짜 맛있을거야. 하루 야채가 진짜 맛있을지 모르니까 좋아서... 하루 종일 저녁이 갔어요.